화려한 장례식을 해도 또 용서를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거듭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서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사야의 부르심은 책 머리가 아니라 6장의 가사에 나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는 선지자의 서명을 맨 처음에 기재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나셨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으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기가 막힌 사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6.25를 상기하면서 폐허의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지금 죄와 동행하는 우리 민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여 년 후에 망할 것을 말해야 하고 또 망하지도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회복된다고 말해야 하니 이 배경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죄만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나오고 이 죄가 큰 만큼 6장의 부르심의 내용도 혹독합니다 이제 오늘은 그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은 1대1 양육 과제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서 양육을 받은 분들은 아마도 이해가 너무나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1대1 양육을 하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이렇게 찾아보고 나누고 기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1대1 양육을 안 받은 분들은 좀 이렇게 오늘 체험 학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1대1 양육을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주제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별로 이제 큐티하고 적용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나 못 알아듣는 분 때문에 그래도 또 대지를 드리겠어요 정말 남자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위기를 부르시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 합니다 이 죽던 해에 항상 육하원칙에 생각해 볼 때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즉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저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앞뒤 전음 운맥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시아 왕은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며 유다의 유례없는 번영을 주도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지역을 장악하고 항구를 장악하여 국제 무역에 뛰어들어서 사치품들을 많이 수입했으며 산간지대를 개관해서 농업을 장려했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사역을 탐하며 자신이 예배를 주관하다가 문둥병이 걸린 왕입니다 마지막이 안 좋았지만 나라의 부와 권세와 힘을 가져다 준 왕의 위세에 기대어 살던 백성들에게 이 왕의 죽음은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없어졌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또 누가 내 편인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의 보좌가 너무나 높고 그때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으니까 그 아수르 왕의 보좌는 더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런데 그 왕들의 보좌보다 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의존하며 그 아래 왕실 서기관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자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국가적 개인적 위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엎드려 있고 엎드려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여전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부르심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본다면 나의 가장 큰 의지의 대상인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해 성전에서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계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즉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을 때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큰 고난이지만 인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우시아는 누굽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 왕 때 부르심을 받아서 요다마하스 히스기와 같은 여러 왕을 거칩니다 우시아 밑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우시아는 죽습니다 우시아가 죽은 것이 부르심 받는 교회가 되었으나 이사야에게는 고난이었고 이후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을 섬깁니다 또 히스기와는 성군이어서 좋았지만은 아다시피 아스루가 쳐들어오는 나라적인 환란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각 왕에 따라 좋은 왕, 악한 왕을 거칠 때에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내왕을 섬기면서 한결같은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핍박받고 있다가 믿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해주니 도려 믿음이 나태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부강한 왕, 아주 악한 왕, 최고의 성군 등 내왕을 만나면서도 믿음을 지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엄청난 소명이라고 봅니다 이 1절을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도 저에게 인생에 완전히 의지의 대상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했지만 의사이고 원장이고 죽을 때까지 나를 근사하게 포장해 줄 사람이기에 그가 세 사람이 되어서 같이 주의를 해야지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죽는 것은 제 갓본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렴 제가 과부로서 주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과부는 아무리 남편이 힘들게 해도 차원이 다른 아픔입니다 여자도 무시받는데 과부는 얼마나 더 무시를 받겠습니까? 아이들도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이렇게 같이 한 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반쪽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잘라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1이라도 51이잖아요 그죠? 이 배우자 아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자녀 고난이라고 이 목사가 이번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과부가 되어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리 힘든 남편이고 못난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힘들게 해도 그것이 온 가족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인간이 노예근성이 있어서 과부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이 무서운 정말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천마디 잔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학대를 통해서 깨어있게 되므로 그래서 훌륭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부에게 자녀들이 효도가 안 되면 디모대전 소장 4절에 과부들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효를 행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과부를 만나면 자녀들에게 엄마에게 효도해라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부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아니고 이제 그 엄마에게 효도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 자 남편이 죽던 해에 죽게서 높이 들린 보자를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말씀으로 정확하게 날마다 이 말씀으로 큐티를 통해 높이 들린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다 보면 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자인가 하면요 제 남편 데려간 날 에스겔도 아내를 데려갔기 때문에 이게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요 제가 따라갈 수도 없는 에스겔 선지자와 제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걸 느꼈어요 에스겔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된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나를 읽고 가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사명을 받았듯이 에스겔이 아내가 죽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이야기로 들리니 최고의 고난이었지만 영광 중에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 제가 지나고 보니 남편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관이 단단해서 그 남편이 나를 문박 출입을 못하게 했기에 거듭났어도 아마 이 사역을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 남편이 믿음이 있어도 절대로 저를 사역을 시키지 않았으리라는 구세 믿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믿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때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1절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왕은 누굽니까? 내가 찾아온 우시아왕의 죽음 이 위기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으로 고난보다 높은 주님의 보자를 보고 있습니까? 성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까? 늘 큐티를 하고 목장에 참여하십니까? 우시아 요다 마스 히스기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가십니까? 이렇게 주제 큐티를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만났을 때 말씀 가지고 나누고 내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 듣고 적용하고 이것으로 이제 또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은 1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가 누군가 나의 우시아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고난보다 더 높은 주님의 보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고 누가 전화를 하면 또 이 말씀으로 상담을 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날 큐티책 펴놓고 누가 오면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책 중에 고난이 보석이고 상처가 별이 되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고난을 나누고 상처가 별이 되어서 말씀대로 나누었습니다 자 부르심 두 번째는 겸손한 사명자의 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이 구절은 이사야가 아니라 천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수랍들은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로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 해서 여기에서 발이라는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발과 같은 언어예요 인간의 구조로 말하자면 성기가 있는 부분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무엇을 했다는 생색을 내는 것 같아요 사명자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자가 생색을 내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생색을 가리우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개 여섯 개 중 두 개만 활동하는 데 쓰고 나머지 네 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사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거룩의 가정을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부끄러움을 보고 이를 가리우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에게 사명자의 본이 된 분은 나서는 것을 싫어해서 얼굴과 발을 가리운 어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부된 것이 생색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냐 하면서 아이들한테 생색낼 수 있었겠죠 해수로 제가 30년 과부의 삶을 살면서 제가 조용히 여섯 날개가 있어도 과부이기에 조용히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며 내 위치를 잘 알고 조용히 날개짓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부로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 큐티를 하면서 저절로 이런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나눔입니다 나같이 성실하고 실력 있는 자가 왜 대우를 못 받고 망해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와 환경에 욕을 하면서도 있어야 될 일이라고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니 내 가정에 임한 구속사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근데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10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나도 남도 속인 내 열심을 내려놓게 되면서이다 내가 굳세게 믿어왔던 선한 일이 끝이 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도 끝이 있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적용을 하게 되었다 내가 망하면서도 못 깨달은 것을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한 일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구속사를 위해서는 나의 가장 안 되는 부분 내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고 있는 부분을 제하심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교회를 10년 하다가 못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사회에서 망한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그 힘든 적용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부르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광을 가로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려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생색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를 잘 알고 지키고 있나요? 자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분은 누구인가요? 또 자녀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절별로 기도를 할 수 없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생색내고 있는 부분이 무언가 정말 얼굴을 드러내고 발을 가려우지 않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본이 되는 분이 누구고 나는 자녀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며 발로 가는 것을 숨기며 생색내지 않고 왔다고 하는 그런 또 생색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랍들처럼 제 주제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사명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가 본이 되는 목사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대를 할 때 설명하시고 나누시고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라고 이렇게 오늘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위해서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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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거룩하다를 세 번을 반복한 것은 3의 1차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숫자 3은 완전수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으려면 이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의 1체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숨겨진 그 휘든 위로브갓의 뜻이 성자 하나님의 디자인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경륜이 마리아 배 속으로 겸손하게 들어오셨어요 그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가장 낮아진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령 하나님이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갈 때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그 다음에 온 땅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특히 망군의 여호와라는 성원은 하나님이 전쟁에 능숙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전쟁에서 구별된 가치관을 갖고 삼위일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낮아지는 순종을 할 때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구절은 또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저도 걸레질로 낮아졌고 그것이 거룩하다 세 번으로 삼위 하나님이 저에게 완전히 나타나셨는데 걸레질을 할 때는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지요 그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걸레질로 낮아져서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혼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불량대로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때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 낮아지고 계집종인 저를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하는데 저는 죽지도 이혼하지도 않게 하셨기에 지금 하나님의 대단한 경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같이 써야 참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거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일대일로 만났을 때 내 삶으로 어떻게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뱃속에 점으로 들어오셨는가 그렇게 낮아짐의 경험을 통해서 거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나눔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들이 황폐의 시기까지 한계 상황의 끝을 보며 끝이 안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안수받고 기도원을 찾아가도 또 정신병원에 찾아가도 해답이 없고 아들은 약을 먹지 않냐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끝도 안 보이는 방안과 학교 부정음으로 이분이 낮아진 것은 특별히 교사이기 때문에 이 교사인 엄마 아들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결석일수가 늘 안 차서 죽을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땅끝까지 내려가는 거지 얼마나 수치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나 그 땅끝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이 기가 막힌 세팅으로 다시 기를 내서 그냥 죽을 것 같으면 겨우 겨우 어떻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겨우 겨우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내학에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길갈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었고 나의 약재료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 것이죠 이펙티브 파워로 도와주셨어요 특히 문제 부모와 문제 학생들을 위한 채율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게 되었어요 거룩한 사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때는 감춰진 하나님의 경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만 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상처가 별이 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까? 행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일일이 기도할 수는 없고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나눈 오픈과 적용이 수랍들의 찬송 소리와 같고 예배 때마다 느껴지는 우리들 교회의 생기가 문지방을 요동케 한다고 어떤 분이 나눠주셨어요 5절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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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4절까지 한문단으로 보면 그때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첫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과 기존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부서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내 자신이 죽어진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또 가장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말은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의 죄성을 날마다 보면서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그래서 이러잖아요 말은 잘하시네 이러잖아요 다들 말은 잘하시네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하시네 하는 부목사님의 나눔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오래 부임한 이 부목사님을 보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금세 대답을 못하고 쭈비쭈비 닿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 아내가 예쁘세요? 또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마음씨가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또 나누었어요 아내한테 솔직하답시고 나는 당신이 10년 동안 입은 옷이 단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이러니 아내가 상처를 이제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내가 이런 나눔을 받아낼 만해서 했기에 저는 사모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긴 이유가 있겠죠 물론 아내가 교사인데다가 그래서 뭔가 대단해서 나를 뒷바라지 할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빚을 갚아왔대요 이 목사가 그러니까 불평이 쌓여서 보기만 하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어느 사모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와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약재료를 대담하게 이렇게 쓰는 역할을 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제가 우리들 교회 와 보니까 아내 팔아서 좀 설교를 해서 성공을 좀 해보려고 한다고 벌써 우리들 교회에 화 되어서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사모를 아무도 무시하지 않냐고 도려 존경합니다 식구 얘기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면 우리가 절대로 그걸 팔아먹지 못하죠 한 사람이 죽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까지 지금 즐거워하잖아요 남편이 이쁘다고 이쁜 사람이고 안 이쁘다고 안 이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저보고 이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고 좋아하고 이따운 짓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이쁘면 그냥 이쁜 거예요 아셨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라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렇게 정말 그때 위축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제 들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 본인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죄를 본 것이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팔아먹었는지 진짜로 고백을 했는지 또 다른 부목사님은 아버지가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존경받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성력 그 자체인 거예요 맨날 하늘의 언어만 쓰시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부터 모든 위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 장면에 울컥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자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 아버지 목사님이 나도 죄인이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드린 평생의 가정예배 중에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한 다음부터 아버지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과 죄를 고백하면 이렇게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았지만 나의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아닌가 죄인인 나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주제가가 되는 회계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 하신다는 거죠 죄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생각할 정도로 내 죄의 심각을 봐야 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다시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죠 만군의 요하나님은 부정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신을 받은 자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성전해서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백성과 동일한 죄의 정체성을 짊어지고 백성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너무 채율이 되니까 같이 백성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면 채율이 되며 애통이 되고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이 입으로 설교만 하면 변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큐치를 하고 소그룹 모임 10개를 지금 개척하기 전에 20년이 넘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채율이 되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한 게 아니고 잘 들어주었어요 누구도 나에게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면 꼭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자꾸 데리고 오니까 오늘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성경 인물을 보면 자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이 다 먼저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허가두나다 예레미야는 나는 오리다 이사야는 여기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소명받고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자원함이 아니라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학하라고 그랬다고 맞냐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봐요 공동체에서 검증받고 공동체에서 추천할 때 그때 가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힘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신학을 하면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목회를 해도 그래서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교회가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거니까 잘난 척 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이루었다고 목회가 커졌다고 잘난 척 할 수 있죠 저는 지금 건축도 하고 제가 잘난 척 할 요소가 있지만 원에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먼저 저를 너무나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가려고 하니까 이거 자체도 제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하면 금세 탈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결같이 올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좀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13년을 사실 안식년이 없이 오는 거는 이것도 저의 열심일 수 있겠는데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왔지만 제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날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건강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듣고 싶으신 고백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제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라고 여기며 고백하십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어떠한 죄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대지를 가지고 또 기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죄,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져주시고 입술을 대리미로 좀 밀어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의 싸움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잘 쓰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가족의 죄와 이런 모든 목장 식구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이 나와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로 짓는 수많은 죄 그래서 핀숱을 갖다가 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를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거룩을 저희들이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인생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거룩을 설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는 죄사함의 운청을 경험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때의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야 젓는이라 하더라 이사야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써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혼같은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진혼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어떠한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그 타락하고 병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죄를 선포해 주셔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사야가 살아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웅이 살아납니다 핀 수출 갖다 댈 때 굉장히 아프겠죠? 여러분 입에다 옛날에 대리미는 수술 넣어가지고 대리미를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대 사람이에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핀 수출 그때 입에다 대리미를 갖다 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고백할 때 너무 아픕니다 고름을 터뜨려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 수술이 되어서 세살이 돋는 거예요 니제가 사해졌다는 말씀에 드디어 이사야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들어야 합니다 정제의 마음이 아니라 회계의 마음은 인간 최고의 마음입니다 미움도 슬픔도 아름다움도 아니고 회계가 최고의 감정이기에 제가 눈물을 흘리지만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 죄를 사안받는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했을 때 입술에 핀 수출 가져다 대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도 하는 것 같아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죄 선언을 들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선언을 듣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 받은 다음에야 사명을 주십니다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혼잣말로 탄식하듯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자마자 이사야는 아까는 못 간다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사야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계 은총을 경험함으로 선지자 사역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죄 은총이 있을 때 죄사함에 은총을 경험할 때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나의 우시아가 죽게 된 해는 7살인 아들이 희귀난치병인 진행성 근위 영양증 병을 진단받던 때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며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지만 나의 의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어디 있냐고 하며 아들을 데리고 용하다는 한의원과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12살이 되었을 무렵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였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이사야 같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하며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떼부리는 기도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아들의 병원 진단을 받은 후 6년 만에 친정형제가 병을 앓다가 20살도 못 살고 죽었다는 것을 말했고 자신 때문에 아이가 우리 가족력으로 병이 난 것 같다며 아들은 자신이 책임질 테니 당신은 나가서 새 출발하라고 이게 세상 사람의 처방인가봐요 그래서 나는 성품으로 아들의 병을 받아들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술과 혈기 분노 조절이 안되는 것을 아픈 아들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집을 나가서 며칠씩 떠돌다가 들어오고 나였고 아내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의 병도 못 고치냐 그러면서 심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입술이 참 부정하시죠? 그러던 중 아내와 교회 성도들의 중복 기도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나의 죄의 고백으로 출발되지 못한 신앙생활이라 술과 도박과 음란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와 성품으로 6년간 아침이면 아들을 얻고 휠체어를 태우며 차로 수원에서 안산까지 중고등학교를 등교를 시키고 아내는 하교를 시키면서 대학까지 입학을 시켰지만 어떤 고난도 불사하며 내 힘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렇게 살아갈 희망이 없는 저를 우리들 교회로 기적과 같이 인도하시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양육과 목장의 나눔과 처방을 받으며 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만군의 여와를 만나 자기의 죄를 보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지난 저를 돌이켜보니 그동안 한 것은 나의 의와 의와 열심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죄만 짓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며 100% 죄인인 제가 저의 이런 고난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축복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20살도 넘기지 못한다는 아들이 33살이 되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3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늘 하루도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하며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아들과 사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니 이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들의 사건과 나의 고난을 드러내며 간증하겠습니다 매일 제 시간에 퇴근하며 힘든 아내를 돕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오늘 들은 말씀을 모두 모두 절절히는 못했지만 나의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보자를 봐야 합니다 이제 두 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 발을 가리고 두 개로 날라고 합니다 생생내지 말라고 합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보기 원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십니다 제3의 은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우시아인 이 부강한 남편이 죽었을 때 참으로 높이 들린 주님의 보자를 보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나의 우시아가 계속해서 여러 번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제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핀 수치를 갖다 대는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핀 수치를 제 입술에 갖다 대어서라도 제가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사죄의 은청을 느끼며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든 남편과 힘든 아내와 힘든 자녀를 같이 살면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소명의 자리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망에도 정말 나는 예배 안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나의 상처를 약재료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갈 때에 이것이 바로 소명이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큰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기쁘게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의 암 앞에 이제 약재료로 내놓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